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번에도 포인팅을 해 주시면 돼요. 오케이, 가장 애인으로 삼고 싶은 사람.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. 하나, 둘, 셋. 뭐야? 우리 둘이야. 한 커플 만들어준 것 같아. 왜 이렇게 빨개지? 태용 씨. 왜 이렇게 몰아가니까 우는 거야. 우리 모모 씨 같은 경우에 이 질문을 했더니 질색을 하시던데. 굳이 여기서. 좋아, 좋아, 좋아. 왜 미나 씨를 찍었죠? 미나 언니는 뭔가 편 모양 차일 것 같아. 미나 씨는 왜? 저는 데뷔 전부터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채영이를 찍었었어요. 사람 많이 봤고 사랑스러운 그런 성격이어서. 내가 봤을 때 이게 호흡이 잘 맞아. 우리 서로 찍어주자. 둘이 짧네, 짧네. 아이고. 내가 봤을 때 이 조회에 나오는 사람을 다가니까. 나이가 틀린다고 하는 사람을 다가니까. 내가 봤을 때 이 조회에 나오는 사람을 다가니까. 내가 봤을 때 그는 사람을 다가니까. 왜 이렇게 말해. 감사합니다.